first of all, we need more time! 저희가 지금 차기작 준비를 벌써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기존 다이크리쳐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차기작 준비도 들어가야 되서 기존에 나왔던 하이덴씨크를 추가팔로웁 하기는 아마 여력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Q&A 세션에 아마 답변이 계속 올라갈 텐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